R.S. 라인업을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아우디가 고성능 SUV이자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인 R.S. Q8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아우디 R.S. Q8은 앞서 공개된 R.S. 6 아반트, R.S. 7 등과 같은 V8사. 0.1 TFSI 엔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Q8 보유의 넉넉한 여유를 견디한 모델이다. 대담하고 과감한 존재감이 돋보이는 프론트 엔드는 보는 순간 R.S의 존재감을 느끼게 한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싱글 프레임과 날렵하게 다듬어진 바디킷을 통해 시각적인 매력을 높인다. 측면 역시 깔끔하면서도 쿠페형 SUV의 감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여기에 4마퀴에 자리한 고급스럽고 대담한 알로이 휠을 더해 프리미엄 SUV의 감성을 더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후면은 일제된 스타일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더하고 과감한 바디킷을 더했다. 이와 함께 루프 끝에 작은 스포일러를 탑재해 스포티한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해 R.S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했다. 실내 공간은 최신 아우디의 감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깔끔하고 미래적으로 다듬어진 대시보드와 두 개의 디속 플레이어 패널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고, R.S 전용의 그래픽 테마를 더한 기기판으로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감성했다. R.S Q8의 핵심은 바로 V8 4.0 LTFSI 엔진에 있다. 최고 출력 600 마력과 81. 킬로그램 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T20과 파크로 시스템을 더했다. 여기에 R.S 전용의 튜닝을 더해 더욱 더 역동적인 감성을 연출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R.S Q8은 정지 상태에서 단 3.8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200km까지도 13.7초 만에 주파한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250kmh에서 전자적으로 제어되고, 다이내믹 패키지는 305kmh까지 상승한다. 한국일보 머클팀 김학수 기자 한국일보 머클 김학수 기자 그리고 particulvaluation 조약으로 제어 IV 4.0 Used